안녕하세요. 주부들의 입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다 주는 거예요. 아, 마늘 다 주는 거지. 나 운동할게 아니야? 응? 근데 뭐, 나, 나운 것 같아요. 아유, 문제도 척척하기가 좋네. 민지. 으뜸. 너 적고 있니? 적고 있습니다. 민아 언니가 내 이름을 외워줬어. 감동. 민지. 야, 이거 진짜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봐.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빠, 나 유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짱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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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피해 사온 적 안에서 볼까요? 문유나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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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틀어놓고 요리방송 같은 거 그냥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나베. 밀폐유나베 같은 건 되게 쉽더라고요. 비빔국수 같은 거. 찜닭. 오약고돈이라고. 도미조림. 고추장찌개. 프렌치토스트 정도? 하하하하. 프렌치토스트 정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중국. 일본 외국인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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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하는 거. 하하하하. 괜찮은 내비만 주시면 제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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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받지? 최호. 감사합니다. 잘하십니까? 유나는 오늘도 예쁨. 유나는 오늘도 뭐지? 예쁨으로 열릴. 유나는 오늘도 얼굴도 열릴. 유나, 저거 빵 굽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그냥 좀 돌렸는데 이거 몇에다 두는 게 좀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응, 나도 모르거든. 야, 너 되게 그래도 혼자 촉촉한다. 보통 모르면 쭈삐쭈삐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러는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 맞아. 야, 지금 눈이 어쩜 저렇게 예쁘게 오니? 동영상 찍어야 되는 눈인데, 지금? 저거요? 어. 유나야. 이리 나와봐.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저요? 응. 이리 와봐. 좀 내려가 봐. 유나 언니야? 유나 언니랑 회장님 저기서 CF 찍고 계셔. 나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 어떡하죠? 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도? 소녀시대. 유나야, 니네 인사분 뭐였니? 지금은 소녀시대. 너무 예쁘지? 이거 봐, 이거 봐.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다. 얼굴만 타고 났어. 너무 웬망했어. 너무 예쁘지 않니? 너무 예쁘지? 너 진짜 예쁘구나? 아, 예쁘다. 햇빛. 이런 지금 이 시간에서 사진 제일 예쁘게 나온 시간인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벗고. 진짜 예쁘지? 저 앞에서 찍었냐? 저 앞에서 찍었냐? 휴대폰에도 찍고. 어, 그러자. 여기 사봐, 사봐, 유나야. 나 요새 동영상에 좀 빠져있거든? 응. 부르면 뒤돌아 봐. 유나야. 다시. 유나야. 네? 어, 지금이야, 지금. 근데 너무 예쁘다, 색깔이. 그 냄새 맡는 이런 느낌 가봐봐. 냄새 맡는? 너 CF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니? 해봐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언니, CF는 이렇게 맡는 거 말고. 뭐 많이 하니? 이런 거. 뒤에 괜히 한번 돌아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인사 알아? 아니요. 고양이랑 눈을 똑바로 맞췄을 때 눈을 천천히 깜빡하면 그럼 자기도 인사한다. 삼식이 불러봐. 삼식아. 일단 해봐. 하지. 봤어? 이렇게. 일단 해봐. 하지. 봤어? 이렇게. 어. 저렇게 안 나오고. 어, 저렇게 인사해. 다시 해봐. 삼식아. 삼식아. 천천히. 뭐 했지? 뭐 했지? 뭐 했지? 그래도 너한테 잘해주네. 나도 잘해주네. 돼지야. 돼지. 하지. 이렇게 천천히. 삼식아. 일로와. 일로와. 삼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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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수니야. 수니야. 따뜻해. 되게 따뜻하잖아. 수니야. 유나, 창문 열고 한 번 느낌 가. 유나, 오랜만에 책 한 번 들고 읽다가. 거기 창가에 앉아서, 유나야. 그렇지. 오늘 의상도 딱이다. 그렇지, 유나야. 그렇지. 바람 바람 좋다 지금. 너무 이쁘게 해줘 봐. 죽어야 되겠다. 창가에 기대 앉아 시를 읽는 소녀. 하늘 한 번 보고. 하늘 한 번 보고는 뭐야. 봐야지. 중간중간에. 눈 한 번 슥 감아주고. 사람들은 또 해요. 사람은 또 해요, 애들이 또. 우리들이. 유나야, 무표정하게 책을 봐봐. 책을 여기 말고. 여기는 무표정하게 보니? 건졌어. 영상 하나 건졌어. 이거,어우? 추워.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택이 pope Scott, 상די 갖고 있는 소녀의 자원에서, HORNE 차원에서, 연휴. century의 경우에 오는 시작. 작가. 작가.. 작가. 감사합니다.